어제 던져놓은 통발 기억하시죠? 네! 통발 얼마나 잡혔으지. 우리 잠자리 풀목을 하러 가기 전에 잠시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여기 왔는데요. 이번에는 여러분이 직접 통발을 던져볼까요? 아, 내일 아침으로 여기에서요? 그렇죠. 그냥 던지지는 않겠지. 아니야, 내가... 뭐 그런 건 뭔가 있긴 있겠죠. 문어를 염원합니다. 통 한 마리만 들어왔으면 좋겠다. 어? 아, 뭐야? 진짜! 아, 현명해. 뭐야? 많이 쓴 거야, 아니면 뭐... 본인의 통발에 먹을 수 있는 해산물이 하나라도 들어있으면 육지로 나가는 첫 번째 배를 타고 퇴근하게 되고요. 뭔가 들어있다는 거의 기준은 우리가 너의 미끼는 당연히 빼고 그리고 불과사리도 못 먹는 해산물에 속하겠죠. 통발이 비어있으면 추도에 남아서 잡아서? 아침 식사도 직접 차려드시고 응? 그리고 요리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. 응? 추도를 둘러 보다 보니까 죽... 죽기 가라고? 최악이... 내보내줘게... 마지막에 공포로 바뀐다, 이거. 야, 엄청 많지? 고마워마한데? 이야, 여기 정말 많다. 죽겠다. 이렇게도 이렇게 떠밀려고 쓰레기들이 또 있잖아요. 우리가 어제 하루를 묵었으니까 죽깅도 하고 텀스테이를 더 즐기다가 다음 배가 있는 3시간 후에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와우. 아주 간단하네. 어제 던져놓은 걸로. 깔끔하네요. 자, 그러면 통과를 확인하도록 할게요. 아, 제발. 나 진짜 제발 나가고 싶다. 한 말이 없겠어? 한 말이 없겠냐고. 말이 안 돼. 자. 너부터 딘디? 맨날, 맨날 일평하잖아. 왜 이렇게 갑자기. 아이씨. 가자. 없으면 진심이 있겠다. 딘디부터 뺀다고? 야, 저 깡바 정말. 역시. 개깡구. 딘디 제일 먼저, 제일 멀리 던졌어요. 아, 딘디디. 아, 묵직하네. 뭔가가 하나 나오면 돼요. 아, 쟤는 이런 거 남은 애가 아니야. 쟤는 약간 운이 있어서. 제발. 형, 개깡구. 제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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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봐. 어, 보여, 보여, 보여. 안 보이지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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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거슈 같은 건 왜 이래? 조킹 조킹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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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오 Opera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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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, 어, 어. None, kah. 없어. 없어, 없어. 없어. 없어, 없어 있어! tents here. 있어 있어 있어. 뭐냐. 아니da, 미끼 말고 있잖아. 아냐, 미끼 말고 있잖아. 미끼를 5마리 얻었다고? 미끼를 5마리 얻었어! 저 머리를 5마리 얻었어요? 분실을 3마리 얻었다고? groan의 병이 음식이요? 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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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저거 없는 거 아니에요? 개, 개잖아 음식이요? 개잖아 자고 있는 거야 덴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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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먹을 수 있어? 먹을 수 있어 보여줘 먹을 수 있어 지금 씹어봐? 씹어봐 씹어봐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는 개인지 확인만 해보고요 맞으면 뭐 한 마리 있는 걸로 인정해드릴게요 만약에 저걸로 나간다면 굉장히 짜릿하죠? 네 아주 엄지손톱만한 개로 네 우리 아버님께서 자 결과 나왔어요? 판정을 해주셨는데요 와 이 개는 이 개는? 이 개는? 멀게라는 개로 멀게 멀게 먹을 수 없는 개라고 합니다 먹을 수 없는 개라고 합니다 우와 제발 남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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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좀 더 이 아름다운 풍경을 더 멀게 치고 있어 근데 멀게만 느껴지는 당시 멀게만 느껴지는 당시 멀게만 느껴지는 당시 자 어우 제발 나와라 이쪽이 포인트가 여기가 될 수도 있어 제발 어딜지 몰라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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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왔어 뭐야 야 이거 뭐야 대박 고기야 아따 야 복어다 복어 못 먹는 거야 못 먹는 거야 아니 복어 복어 복어다 복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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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? 복어가 두 마리나 들어있어 좋은데? 복어 두 마리 두 마리 예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나도 주면 안 돼? 한 마리 나도 주면 안 돼? 한 마리 살게 진짜 대단하네 한 마리 살게 누구 두 마리야? 제발 딘딘의 어떤 선메이트 멀게 나와라 아 뭐야 나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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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야 진짜 복어 스팟이다 두 마리나 들어온 스팟이야 와 아 뭐야 제발 우리 딘딘 쪽이 뭐였는데 아니 세윤이 형도 나랑 같이 멀리 던졌단 말이야 제발 제발 기도까지 한 번 더 하고 갔어 제발 제발 더 이상 죽기 싫어 제발 포기 와라 포기 어 없어 퍼덕임이 없어 뭐가 매운데 어 없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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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마리 살게 장어 장어 장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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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장어다 비교 아까 어제보다 더 커 우와 우와 공장어 우와 나 기도함 기도함 왔다니까 어제 우와 장어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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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정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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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정 오 왔다 오케이 남을 것인가 나올 것인가 남자 남자 이렇게 죽이면 잡혀봐 죽이면 잡혀라 자 남을까 안 남을까 죽이면 들어와 자 종민이 형 가자 나랑 같이 있자 제발 던져주세요 제발 나와라 오 빠져나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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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빠져나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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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우가 이렇게 나왔어 박이 나왔어 복우가 복우가 이렇게 나왔어 복우가 복우가 우와 복우가 갔다 복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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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금이라도 빨리 꺼내 들어와 지영이야 빨리 꺼내 빨리 꺼내 알았어 내꺼 기다려봐 어 어 어 있다 있는데 어 있다 있는데 없는데 남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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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아 그 복우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김종민 씨 3시간 스테이 확정입니다 아 도전 고맙다 수은 이름이